성병이나 질염은 병원 방문이 부끄러워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엔 집에서도 간단히 성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홈테스트 제품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진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진단을 코로나 이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법상 모든 진단은 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일시적 규제 완화로 비대면으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J의 체킷과 SH바이오테크의 S체크가 국내 최초로 홈테스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복잡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이 키트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성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J는 여기에 비대면 진료 연계와 생활습관 관리 기능을 더해 여성 고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셀프로 검체를 채취하시고 집 앞에 놓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드리고 결과를 저희 앱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생활습관을 기록하면서 의료진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실제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토탈 여성 케어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제품은 병원에 방문하기 부끄럽거나 귀찮았던 환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환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진단에 익숙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병원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집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서 편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상공회의서와 협력해서 계속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렛츠캣 체크, 에벌리웰 등 홈테스트 기업들이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영국에선 정부 의료체계와 체크 유어세프가 손을 잡고 홈테스트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가정용 검사 키트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2억 달러에서 연평균 6.29% 성장해 2027년에는 49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아직은 규제로 인해 국내 홈테스트 시장 공략이 어려운 상황, 국내 기업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가진단에 익숙해진 국민들을 계기로 국내에도 홈테스트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혜영입니다.